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인특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솔라우토 다들 아시죠? 차를 버리고 갑니다. 야, 내 차가 왜 갔어? 야, 잠시만 내 차가 없어졌는데? 야, 내 차 버리고 왔는데? 야, 빨리 가! 야, 뭐야! 솔라우토 그를 제가 풀강, 풀파츠 만들어서 슈퍼카 만들어서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가보죠, 바로. 이거는 풀강, 풀파츠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2강, 3강, 띵, 4강, 찍!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야, 강화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미치겠네? 자, 시원하게! 킬마켓스 2층으로 했습니다. 1강, 1강, 3강, 1강, 1강, 2강,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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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150분 충전 완료. 뭐하지? 편지라니까 바로 붙었어. 뭐, 이거. 뭐냐 이거. 와, 와. 자 이제 튜닝해서 15, 10, 10 찍었고 파츠 찍을게요 자 엑스 응 58개 있어 엑스 박아주시고 로제타 태와 엑골 만들었습니다 한번 시승해 볼게요 이제 차 내리고 달리거든요? 아우 재밌겠다 이거 여러분 배지만 달리냐? 어우 개귀엽겠다 아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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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씨 택토고시 이걸 왜 5강 만들어냈습니까? 에? 약간 붓같아 진짜 와 근데 진짜 엘리다 이거 아 테마한데 근데 이 차에 딱 종전 뭔지 아세요? ㅈㄴ 엘바야 진짜 엘바 성함은 진짜 거의 안 부딪혀 이거 거의 거의 그 정도급 아니에요 그 뭐냐 그 뭐시기냐 그 거의 울트라 붐봉급 아니에요 그기? 울트라 붐봉보다 더 엘나 이게 이렇게 일단 가자 이 아 1등 good 잘하신다 아위바위바위밍 1등 마무리 아 근데 배치가 배치가 다르니까 ㅈㄴ 귀엽네 누가 차버리고 출발했는데 첫 팀장에 누가 차버리고 출발했대 차 성능은 그냥 쏘쏘요 그리 좋지..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쏘쏘 얇아서 좋네 얇아서 차버리고 간다잇 꿀패 만들려면 한 3천 코인 있어야 돼 꿀패에다 뽑으려면 최소 3천 코인 다운 근데 이게 어우 이렇게 무제한으로 나올 줄 몰랐네 이게 원래 무제한은 없었잖아요 엠아장 그렇지않네 저 그툴듯이 무제한은 원래 없었죠 아 부타고 달리는거 같아 진짜 와 아 아 가자이 나 차 되게 알바 와 안 부딪치네 이게 와 이게 안 부딪쳐 뒷골이 타런데 진짜 얇다 얇은게 하나 좋네요 솔직히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얇아서 좋아요 얇아서 아 이거 순바꼬칠이나 런닝맨 할 때 개꿀인데 아 근데 런닝맨 할 때 차스쿱 때문에 순바꼬칠 할 때 개꿀이네 성격이 굉장히 좋은데 패딩만 딱 품어지기 때문에 야 개꿀이네 심각해들던 맞게 엑 흠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차라리 버리고 가라잇 화면 가리네 화면 가리네 화면이 막자네요 안되면 안되냐 은근히 막자되네 저것도 아 근데 차가 진짜 진짜 머레드 진짜 얕다 이런게 태니만 달리는거죠 태니만 달리는거 때문에 진짜 얕네요 제가 얼마나 열본건지 테스트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본건지 테스트해드릴게요 states 이게 제가이 얼마나 열본지 한번 테스트해드릴게요 일단 1단계 일단 여기서 보면 Words 안에 들어갈수있거든요 여기 안에 안들어가집니다 졸라게 커서 자 이온 안들어가지죠 이온이 안들어가져요 여기 안에 임기죠 그 다음 2단계 붓으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붓도 얇은거 아닌가 아이구야 야 붓도 안들어가지는데? 이거 레알 레알이냐? 붓이 안들어가진다고? 와 야야야 들어가지긴 들어가진다 우와 일단 들어가지긴 들어가졌습니다 예 일단 됩니다 붓이 붓이 들어가지네요 자 이제 3단계 오토솔라입니다 타이머텍도 차 버리고 가겠지? 뭐야 타이머텍은 차를 안버리고 가 타이머텍은 차를 안버리고 가 아이씨 아이씨 버리고 갈줄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멀티로 아 멀티만 다 버리고 가는구나 신기하다 배치 반기 끼는거 같아 뒤에서 뒤에 배기구의 연기가 나와 자 아 붓이랑 아 원래 여기가 좋구나 근데 왜 안들어가지지 배치야 뭐해 여기 왜 안들어가지지 어 안들어가져 붓은 들어가졌는데 배치가 뚱뚱하다 아까 배치 들어가졌잖아 붓은 아 배치 살짝 빼야겠는데 아 그냥 차로 인식되나? 아 그런가 차로 인식되나보다 근데 드립감은 좀 그게 안되는데 자 일단 완주해주세요 네 안들어가지는걸로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엉뚱한 실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차가 인식이 되나봐요 예 자 아무튼 솔라우토구 솔로스마스 기어에서 무제한이 뜹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한대씩 다들 갖고 계시면 약간 레어템으로 갖고있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솔라우토구를 우리 현질까지 가면서 우왕을 만들어봤고 성능은 뭐 그냥 그럭저럭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트 뿅